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JP모강 컨퍼런스 같은 부분에서 크게 모멘텀이 되지는 않았었는데요. 올해 보니까 줄줄이 이런 임상 실험 과정이나 또는 학회가 예정돼 있어서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약회사도 아예 체질이 달라지는 혹은 기업 실적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펀더멘털상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 소장의 시그널에서는 오늘도 제약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제약회사 특집입니까? 네. 이번 주에는 제약바이오 특집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 제약의 턴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주나 이럴 때 건자제조 다 말씀드렸고 이미 한 번씩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건자제조는 좀 쉬셔야 돼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턴이 왔다는 것은 지금 천스닥과도 관계가 있거든요. 코스닥의 천선을 만약 지지하고 더 상승을 한다고 하면 바이오주가 안 오르고는 설명 개념 정립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어제 유한양행 한미약품 얘기 드리면서 굉장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약간 텐션이 제가 높고 자신감이 넘치게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까 봐 이런 얘기 한번 드릴게요. 유한양행과 얀센 그리고 오스코텍의 관계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드렸잖아요. 오스코텍의 자회사인 제노스코에서 레이저 틴이비라는 물질을 유한양행이 수입을 해서 가져와서 조금 더 재가공해서 돈이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얀센에 수출했다.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옛날에 믹스나인이라는 혹시 프로그램 아시나요?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했어요. 믹스나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양 사장이 이제 우리가 실력은 좋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는 연습생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YG, JYP, 빅히트만 알지만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숨어 있어요. 정말 열악한 데서 실력은 좋은 회사, 실력은 좋은 연습생들을 뽑아서 오디션 프로그램이요? YG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국내 무대라든가 멀리는 빌보드 차트까지 뭐 이런 프로그램인데 YG에서 데뷔는 못 시켰어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근데 거기 보면 코다리찜 가게가 1층에 있는 밑에 지하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연습생들도 있어요. 코다리찜 가게가 어때서요? 실력은 정말 뛰어난데. 코다리찜. 연습실을 구할 수가 없어 돈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부부가 돈을 모아가지고 연습생들 밥 사먹이고 밥 사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오 벤처 회사가 기술력은 있고 아주 좋은 후보 물질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고 재무제표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렇죠? 그런 회사의 어떤 물질들을 수입해주는 게 유한양인 같은 전통적인 제약회사. 그거를 YG엔터테인먼트 같은 회사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거기서 정말 실력을 키워서 빌보드 차트에 순위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얀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돈이 없고 코다리찜 1층에 있는데 지하 연습실에서 운영해. 구체적인 사모는 자꾸 얘기하실 겁니까? 코다리찜은 상호가 아니죠. 코다리찜은 먹는 거잖아요. 대명사지만 코다리찜은 어때서요? 상호가 아니죠. 아니, 어때서가 아니라 정말 그런 데서 연습. 그러니까 그런 데서 연습했는데 그 연습생이 실력은 정말 뛰어난데 춤실력, 노래실력이 뛰어난데 YG엔터테인먼트 같은 회사가 안 데려가면 그 연습생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 꿈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은 있지만 자본력이 없어서. 그렇죠? 바이오 벤처 회사들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꿈을 포기하고 접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회사로 따지면 상장 폐지라든가 그런 게 되겠죠. 아니면 그 연습생이 정말 좋은 기회를 얻어서 빌보드 차트 1위까지 가는 신화를 이룩했다. 그러면 정말 바닥에서 마이너스에 시작해서 수만 프로의 상승이 일어난 거잖아요. 신분 상승이나 뭐 이런. 진짜 저평가 가치조를 발굴한 거죠. 그렇죠. 바이오 벤처 회사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높지만 볼륨 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정말 높지만 확률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능력치라든가 이런 재반 요건이 굉장히 약한 거죠. 그 중간에 있는 YG엔터테인먼트가 그 연습생들을 들여오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한 명만 데려오지 않죠. 믹스나인도 9명을 데려오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코다리쯤 1층 가게에 있는 데서 데려와. 젓갈 가게 1층에서도 데려와. 소장님 업종을 바꿀까요? 지금 코다리에게 사과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과하라고요? 하여튼요. 코다리 의문의 1패.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이게 쉬워요. YG엔터가 막 데려왔어요. 10명, 12명 데려오고 오디션이 믹스나인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YG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는 9명이 다 실패해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9명의 연습생과 학부모님들은 정말 열이 바뀌었지만 YG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는 오디션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후보물질을 많이 들여왔는데 후보물질 몇 개가 실패해도 유한양행이나 이런 데는 영향이 없어요. 유한양행은 수많은 바이오벤처 회사의 지분투자님 원인이 다 뿌려놨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하나가 망해도 다른 게 잘 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회사는 어떨까요? 더 상위에 있는 거죠. 얀센 같은 회사는 유한양행한테만 받았을까요? 다른 회사한테 다 받았죠. 자기네 약품을 주면서 무상으로 주면서 병용인상들을 해서 그중에 성공한 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안정적이고 포텐셜은 낮지만 밑으로 갈수록 확률은 낮고 포텐셜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본인의 판단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유한양행과 쌍벽으로 불리는 한미약품. 한미약품의 매출액의 20%를 R&D에 투자해요. 그리고 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얘기를 드렸죠. 타그리소랑 원래 처음에 맞짱을 뜨려고 했던 게 한미약품의 올리타였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처참하게 무너졌죠. 없어졌어요. 중단했어요. 개발 중단했어요. 타그리소가 T79M이라는 변이가 발생된 환자들에게 2차 치료제를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 똑같은 시장에 올리타가 진출을 하려고 했었고 엄청난 비용을 들였는데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저께 얘기 드린 것도 사실은 약간 국뽕이 들어간 의견일 수도 있다는 걸 유념하셔야 했거든요. 유한양행의 렉라자정에 거는 기대가 한미약품의 올리타라는 그 항암제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응원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물론 팩트가 여러 가지 있죠. 자료가 있는데 그런 게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한미약품조차도 그렇게 됐었고 한미약품은 2015년도 이후에 기술 수출을 엄청 날리면서 800%를 올랐다가 2018년도에 올리타 그거 포기하면서 계속 내리막길이고 그 뒤에 계속 퇴짜를 맞았어요. 싸높이가 반환했고 프랑스. 그래서 유한양이 그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것도 있고 한미약품 같은 대형 제약사조차도 그렇게 팽당하고 무시당할 수 있는 게 신약 개발이다. 유한양행 투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겠네요. 유한양행도 기억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주로 바이오 벤처 회사들 관심이 많잖아요. 바이오 벤처 회사들은 다 된다고 하죠. 기술 수출 된다고 하죠. 기술 수출 잘 안 돼요.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매드 팩토는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전에 살짝 팁 얘기 드리면 아까 학회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국내에서만 놀았어요. 국내에서만 제약회사가 놀아도 돈이 되니까 리베이트 쌍벌제 아세요? 알죠. 둘이 돈 주고 받으면 의사도 처벌받고 제약서에서 영업사원도 처벌받고 이렇게 해도 벌금 내고 버텼어요. 그냥 팔면 되니까. 세계적인 트렌드가 제약 바이오 이런 콜라보나 이런 걸로 가서 신약 개발로 가니까 우리나라도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학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진 거예요. 1, 4, 6, 9, 10일 이거예요. 이때마다 모멘텀이 나타나요. 이때마다. 이거를 하셔야 돼요. 기억하시는데요.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4월에 미국 암학회. 6월에 미국 임상종양학회. 9월에 유럽종양학회. 11월에 미국 면역항항학회. 근데 이거 나올 때마다 한 달 전쯤에 초록이라고 발표가 돼요. 요즘에 학력 거기서 많이 나왔죠. 뉴스에서. 초록에 누구를 넣니? 무슨 중고등학생을 넣니? 올리니? 그 초록이 한 달 전에 발표가 돼요. 간이 요약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 1, 4, 6, 9, 10일 바로 한 달 전부터 이 모멘텀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는 기업의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미리 선침해를 해서 기다리는 전법. 아예 마음이 좀 다급하신 분은 결과 나오기 전에 팔고 나가버리는 거고 결과가 정말 좋게 나와서 더 퀀텀 점프한 걸 노린다 하시는 분은 끌고 가는 거고 이런 전략이 가능해요. 약간 팁으로 말씀드렸고 매드 팩토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이어서 이어지는 겁니다. 1세대 화학 독성 항암제. 독해서 정상 세포까지 다 죽여버린다고 했죠. 2세대에서 표적 항암이 나왔어요. 표적 항암 치료제. 거기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압도적인데 암 환자들이 발생되는 특이한 단백질 유전자가 있어요. 그거를 표적으로 삼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있고 3세대로는 면역항암제가 나왔는데 머크의 키트루다가 압도적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키트루다와 키트루다와 병용 여법을 같이 하고 있는 게 매드 팩토예요. 물론 여기서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머크의 키트루다가 면역항암제에서 압도적인 1위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세계에서 의약품 매출 순위 2위고 우리나라에서 국내 의약품 매출 순위 1위예요. 키트루다가. 그렇게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뒤쪽에 로슈의 티센트릭이라는 게 있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인핀지라는 게 또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면역항암제가. 그걸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반응률이 낮은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반응률이. 기술력을 높여야죠. 그렇죠. 기술력을 높이든가 아니면 병용요법 짝꿍을 찾아서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거를 해서 공고히 1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어제 표적한 환자 치료제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머크사에서는 키트루다를 지키려면 면역항암제에서 그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다가 병용 인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 매드 팩토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드 팩토가 머크의 키트루다 거를 공짜로 받아서 250억 원 정도 한대요. 키트루다를 1년 치를 공짜로 받아서 병용 인상을 하고 있으니 얘만 머크의 짝꿍일 것이다. 그 착각은 버리세요. 아까 제가 오디션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YG는 오디션이 수백 개예요. 그 중에 오디션 하나가 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크사가 키트루다를 무료 제공한 회사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 짝꿍을 찾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좋은 짝꿍이 되는 게 누구냐는 아직도 몰라요. 물론 확률을 높여가는 작업을 추적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6월이 중요해요. 6월에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매드팩토의 가장 최고의 후보물질이 벡토서티비예요. 벡토서티비. 이거는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현미부수체 안정형 대장암 함자를 대상으로 해요. 이게 뭐냐면 현미부수체 설명할 시간은 없고 찾아보세요. 대장암 함자 중에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장암 환자들이 머크의 키트루다가 듣지를 않는 환자예요. 대장암 환자가. 머크의 키트루다를 단독요법으로 지금 효과를 보는 거는 현미부수체 불안정형이에요. 근데 그거는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전체 대장암 환자에서. 나머지 8, 90%는 이 현미부수체 안정형이에요. 근데 여기서 머크의 키트루다에다가 에드펙터의 벡토서티비라는 물질을 첨가했더니 효과가 있었다. 효과가 있었다. 얼마나 효과가 있었죠? 효과가 있었다. 이거죠. 효과가 있었고 환자를 50명을 대상으로 한 반응률이 있는데 반응률이 한 16% 정도 있을 거예요. 16%요? 그러면 다른 케이스들과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상당히 높아요. 아예 머크의 키트루다를 단독으로 넣었을 때는 효과가 아예 없어요. 면역항암제의 단점이 반응률이 낮다는 거잖아요. 그 반응률을 높여주는데 벡토서티비 효과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토서티비 직접 미사일은 아니에요. 미사일은 아니에요. 미사일은 키트루다고 미사일은 키트루다인데 미사일의 액체를 좋은 더 폭발력이 좋게 바르는 액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종목을 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넥신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제넥신으로 넘어가죠. 정리를 좀 해주시고 웨드펙터는 어떤 점을 나는 논리적으로 보고 있다. 짧게 정리해주시고 머크의 키트루다가 매드펙터에만 제공하는 건 아닌데 매드펙터가 지금 계속해서 이게 작년부터 이런 학회들 있죠. 학회들에서 내놓은 자료들이 기존의 키트루다의 단독 욕법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다른 면역 항암제가 아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장암 환자에 투여를 했을 때 효과가 없었던 부분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자료들이 축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런 바이오 벤처 회사들은 임상 3상까지 끌고 가면 안 돼요. 지금 임상 3상까지 끌고 가다가 어그러져서 아주 아픈 기억을 내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상 3상까지 끌고 가고 만약 신약 허가를 내면 의학 교과서에도 오르고 명예도 없고 좋죠. 근데 그때까지 수출혈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만약에 1조 이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넘겨야 돼요. 기술 수출해야 돼요. 라이선스 아웃을 해야 되는데 확해 자료가 좋아야겠죠. 근데 지금까지 자료가 좋아요. 그래서 6월, 9월, 11월 쭉 있는데 여기서 계속 벡토서티비 병용요법 그리고 뒤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인핀지화의 병용요법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지금 계속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넥신을 보도록 했어요. 제넥신은 뭐냐면 GX17이에요. GX17은 뭐냐면 인터루킨 7이라는 단백질에다가 제넥신에서 만든 지속형 플랫폼 기술이 있어요. 이 지속형 플랫폼 기술을 넣으면 이른바 반감기라고 하죠. 어떤 약이라도 체내에서 금방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듣질 않는데 이 기술을 입히면 그 수십 배로 늘려줘요. 이 기간을. 약효가 지속되는 기간을. 그래서 인터루킨 7이 T세포 증식을 도와주는 거예요. 면역세포인 T세포 증식을 도와주는 건데 여기다가 그 기술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머크의 키트루다랑 병용 임상을 하고 있어요. 머크의 키트루다에다가 제넥신이 만든 GX17을 섞었더니 효과가 더 좋다. 그리고 옵디보 것도 하고 있어요. 옵디보. 이게 머크의 키트루다에 완전 밀려가지고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면역항암제인데 옵디보랑 여보이라는 것 둘의 병용요법이 좋아서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 부분하고 또 어제 얘기 드렸던 차세대 면역항암제의 걸출한 스타 노바티스의 킴니아랑도 병용요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 이렇게 노바티스든 머크든 BMS든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 자기의 물질을 공짜로 줬다는 얘기는 효과가 없으면 공짜로 주지 않겠죠. 매년 250억에서 300억짜리 물질을 공짜로 제공을 하고 병용 임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뿌려놨겠지만 그래도 무료로 제공을 한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누구가 제일 짝꿍이 되느냐의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넥신은 또 연결고리가 있는 게 유한양행이 지분 투자를 해놓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 제넥신하고 또 매드팩토의 벡토서티비랑 둘이 협약을 맺었어요. 다 이렇게 엮여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시가총액이 그리고 이 둘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좀 안정적인 회사로 어제 제약회사부터 시가총액이 큰 바이오 벤처 회사까지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소장께서는 이런 논리적인 귀결로 특히 매력있게 보고 계시는 그런 기업들이었습니다. 매드팩토, 제넥신, 어제는 저희가 특히 관심을 집중하셨던 게 유한양행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일도 혹시 제약주 가지고 나오실 건가요? 이번 주는 제가 보기에 바이오주에 지금 턴이 온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세가 한번 크게 순환매가 돌 것 같아서 특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제약바이오주들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